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무등산. 쪽빛 가을 하늘 아래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단풍이기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무등산을 찾습니다. 곱디고운 단풍을 배경삼아 한 장의 사진을 추억으로 남기고 가족 연인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아직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찰나의 절경을 놓칠세라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때 되면 오는데 다른 산을 가봐도 이 길만큼 예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행사들도 기지개를 폈습니다. 매년 10월 상달의 풍속으로 이어져온 무등산 천재가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늘에 나라의 안녕과 남도의 번영을 빌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모처럼 돌아왔습니다. 드론 축구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드론을 날리며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승패가 나뉘기는 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첫 주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설렘이 곳곳에 스며든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두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산구 대형 사업장 관련 확진자와 N차 감염자 등 모두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남산단에 위치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장 직원 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 이후로 엿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여행 상품을 최대 40%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국내 여행 상품 할인 지원 사업에 따라서 기존 참여업체 상품은 9일부터 신규 선정업체 상품은 일주일 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40%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양질의 힐링 상품을 제공하고 여행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을 한 것을 사과하고 호남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동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전에 사과를 위한 광주 방문을 고려했다가 경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청소년 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DNA 프로젝트의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생활 패턴 체크 기기와 층간수음 기록장치 등 지난 4월부터 준비해온 아이디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DNA 사업은 4차 산업에 관심 있는 고교 동아리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매칭해 아이디어 도출해서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구현해보는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폭우 피해자들을 오뎅탕 등으로 조롱한 누리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50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